지금 우리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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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보고 계획하고 지금 계속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장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서 꼭 이 애매한 일을 공부를 사고 사는 것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내가 정말 좋은 것 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